구독자, 구독자! 오늘! 긴 말이야 대학하게 사랑해 하하하하하 그런 문제가 돼요 종나... 흥흥흥 하하하하 솔직히 DGPD에서 공연하면서 솔직히 1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남아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. 이 날이 어색하게 살았어 가던 인연한 눈빛 많은 밤에 남아내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날 황홀한 그대 눈빛이 나를 죽이라. 이 날이 어색하게 살았어 가던 인연한 눈빛이 나를 죽이라. 이 날이 어색하게 살았어 가던 인연한 눈빛이 나를 죽이라. 이 날이 어색하게 살았어 가던 인연한 눈빛이 나를 죽이라. 이 날이 어색하게 살았어 가던 인연한 눈빛이 나를 죽이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